저, 저기다 금융을 방해 홍대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고정이 되긴 하네요 아 왜요? 지금 8시 15분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홍대 거리에 사람이 많으면 프로듀서는 누가 보나 아 그래요? 좀 고정이 되긴 하는데 그 정도요? 네 다들 아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볼 거예요 아 그렇죠? 꼭 다 봐주셔야 돼요 네 아니 촬영하는데 힘 안 드세요? 아 저는 힘들게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분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다 좀 편한 씬들 위주로 지금 거기서부터 연예인으로 나와가지고요 힘든 씬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어 하지만 어른공주 네 씬디 네 그녀 활력을 좀 이렇게 해보니